영국제 옷감 사철 양복 스위스제 고급시계 3캐럿 다이아반지 일단 생각나는 대로 뽑은 기본 혼수예요 밍크코트 뭐고 이게 미제? 골프채? 결혼하는데 골프채는 어디다 갔다 씁니까? 우리 의원님 침이 아 그리고 폐백대 입을 한복도요 국회의원 집안에 딸 시집 보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못합니다 뭐라구요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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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슨 소요 이거 보자 못가선 빵빵하게 넣은 양단 이불 한채 그리고 뭐 겨울철에 결혼하이 양복점에서 모직양복 사돈어른이랑 남사범꺼 한 벌씩 그리고 예물은 아 그 금가락쯤에 되지예 뭐 그래도 예물인데 18금은 좀 그렇고 순금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예 보, 보여?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래 시집을 몸만 보낼 생각이에요? 귀한 내 딸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좀 감지덕제 할리 아닙니꺼? 꼴값도 유분수지 아이고야 이 돈이면은 집을 몇 첸 사겠구만은 무, 꼴값? 그 말 나온 김에 약속 하나 받아야겠네예 세울 거는 이래 빡빡하게 적어 와 놓고서는 와 신혼집 얘기는 없습니꺼? 집은 의대를 구할깁니꺼?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안 싸도 나입니꺼? 그러면 내 이거를 어? 남이현한테 물을까예? 어, 어, 어 어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아이고 뭐고 이거 아직 집도 안 구한 기가 저... 아 어 어 놓 후 어 죽